자 이제 등기의 유효권에서 정리해 볼게요 형식적 유효권 교재 199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등기가 존재할 것 이렇게 돼 있고 등기가 존재할 것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물건변동 효력에서 등기가 기록이 있었는데 그 등기 기록이 불법으로 말수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는 물건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걸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넘겨 보세요 200페이지에 등기 신청 절차 준수 거기에다가는 여러분들 그거 쓰시면 돼 29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9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그러면 그렇게 메모하셨으면 밑에 핵심 체크의 29주의 2호의 2번 29주 사유 중에서 2호 사유 위반되는 사유를 갖다 1을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점유권 유지권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등기 신청한 거 우리 아까 오늘 첫째 시간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를 배웠죠 그 9가지 권리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9가지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이름이니까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29주 2호에 해당하는 사유 2번 기존 등기에 중복하여 격려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은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으니까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 되는데 또 나중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29주 2호 보존등기 돼 있는 땅이야 또 보존등기 못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여 각하 그 다음에 3.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저당권 이거 아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서 일부에 가능한 권리는 뭐의 일부에 가능한?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토지 일부에 등기할 수가 있는데 소유권, 저당권은 100제곱미터 중 30제곱미터 부분에 소유권,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29주 2호 사유로 각하되는 사유 네 번째도 정리했었네 토지 건물 공유 지분은 용의권의 객체로 설정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어이 나왔네 자 지 나왔죠? 지, 지 아까 졸았었나? 지, 가, 유 가, 유 1인 지분만 등기 가능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 가등기하고 유증에 따른 등기 그러면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전원보상이라고 했잖아요 전원보상 그럼 보존등기는 1인 지분만 전원의 지분을 전원의 지분을 등기 신청해야 보존등기 해주지 상속인도 단독상속이 아니고 공동상속이라면 한 사람의 상속 지분만 등기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고 전원의 지분을 신청해야 상속등기할 수가 있지 다시 한번 지, 가, 유, 전원, 보상 꼭 기억해, 꼭 난다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6번은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 6번 지금 안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실체적 유효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체적 유효권은 자 이 얘기입니다 음 여기에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이제 부합해야 되는 걸 이제 실체적 유효권 실질적 유효권 이렇게 부르는데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부합하지 아니하다면은 실질적 유효권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면 뭐가 돼야 되는데 무효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랬으면은 시험에 날거리가 민법에 하나도 없었어 문제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효로 인정해 주는 경우와 유효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나눠지니까 이거를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지 하면 언제는 무효로 처리하고 언제는 유효로 인정해 주는데 그 허용 범위의 한계점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시험에서 반대히 출제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실체관계와 등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무효로 인정해야 되는데 무효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유효로 인정해 주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외가 어디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럼 이제 이거를 민법 교재는 이제 민법 실무법만 하시는 민법이 이제 이론법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법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유효요건의 완화라고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이걸 뭐라고 써요? 유효요건의 완화 왜? 유효가 되려면 맞아야 유효인데 맞지 않아도 무효로 처리 안하고 유효로 처리해 주니까 유효요건의 완화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 자 이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가 있는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갈게요 누가 집을 지었느냐 하면 갑이 집을 지었어요 제가 제시하는 6개 이외의 사례는 안 납니다 갑이 집을 지었는데 자 그러면 최초 소유권자 이름 등기하는 게 우리 무슨 등기라고 배웠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배웠죠 자 그런데 자 갑이 신축하고 나서 이 신빙이 신축한 집을 갖다가 을에게 매매해서 이걸 실체관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실체관계대로 이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자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등기가 됐냐면 자 이제 등기 해볼게요 등기는 자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을 이렇게 등기됐습니다 이걸 지금 첫 번째 이제 제시합니다 시험에서 자 그러면 최초 소유권자는 지금 건축업자 갑인데 최초 소유권자가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을 갖다 산 매수인 을압으로 직접 보존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 중에 이게 등기잖아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를 이제 아셔야지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시험에서는 이용어밖에 안 나와요 뭐라고 부른다 모두 생략 등기 뭐 한자를 굳이 안 썼는데 성명 모자에 머리 두 자입니다 최초 소유자 건축업자가 누락된 채 매수인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뭐라 본다 시험에서는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법원에서는 자 모에 부합하지 아니하지만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지만 원칙을 적용해서 무효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완화를 시켜줘서 유효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 유효하게 인정하느냐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사가 판결문 판결 요지에 이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현 주인 집주인 누구지 을 형사고소돼갖고 세무서로부터 검찰청에 고발 당해 얘네 그럼 벌금 맞이 형사기소돼 100% 형사기소돼요 그리고 추징금 나와요 세금 누락한 거 추징금 나오는 거 공법상의 측면은 별도로 하고 이 건물까지 갑에게 되돌려 줘야 되느냐 안 되돌려 줘도 되느냐 이 측면입니다 지금 이 측면은 공법상의 측면은 다 두들기 맞게 돼 있어요 세무서에서 과세 추징금도 두들기 맞고 세무서장이 해당 관할 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해서 검사가 고소해서 벌금 두들기 맞는 거 그건 별도로 문제로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까지 갑에게 되돌려 줘야 되느냐 안 되돌려 그 측면을 지금 대법원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측면만을 유효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로 된다 하더라도 공법상의 제재는 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건 아셔야 돼 건물 소유권은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한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셔야 돼 실 등 갑이 소유주 자 그러면 등기 소유권 자 등기 됐어요 자 누가 앞으로 등기 해놨냐 갑 앞으로 등기 했어요 두 번째 많이 나왔던 사례가 이거예요 자 그럼 갑이 이 건물을 갖다가 건물주 죽었네 누가 상속 받았어요 갑 다시가 상속 받았지 그럼 상속 받은 갑 다시 앞으로 무슨 등기 해야 되느냐 소유권 이전등기 갑 다시 앞으로 해야 되잖아 자 안에서 얘가 건물을 갖다가 을에게 팔았어 팔았으면은 자 어 상속 등기하고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그런데 아들이 또 아까우니까 이걸 갖다가 또 잔재주 부리잖아 잔머리 쓰잖아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팔아먹은 겁니다 대금 받고 나는 아버님의 건물 팔아먹은 거 매수인 앞으로 이전시켜 주러 갈 뿐입니다 서류 위주해 갖고 지금 직접 매수인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했어 그러면 아버님이 건물 팔아먹고 이전 못 시켜주고 죽어갖고 아들이 지금 이전시켜 주는 거예요 실질은 아버님이 돌아갖고 아들이 건물 팔아먹었어 아들이 건물 팔아먹었으면 상속 등기를 하고 매수인 앞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사망한 아버님에서 직접 넘겨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넘기자면 지금 직접 넘겨줘야 되는데 아니면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팔았을 경우가 있고 아들이 팔았어요 전에 달라져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건물을 매매 해갖고 대금 다 받아먹고 팔았는데 등기명이 못 넘겨주고 죽으면은 상속인이 값다시가 들어갖고 아버님 대신에 직접 에게 넘겨주면 돼 왜 아버님이 팔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럼 상속 등기 안해도 되죠 근데 이건 지금 그 경우가 아니란 말이야 아버님이 죽었고 이 건물을 팔아온 건 상속인이 건물을 갔다 팔은 거야 그러면 상속 등기를 하고 매수인 앞으로 넘겨야 돼 상속 등기 거침없이 사망한 값에서 직접 넘겨야 돼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야죠 그런데 직접 넘겼잖아 시험에서 두 번째로 말해 왔던 게 이거 다음에 이거야 이걸 법률 용어는 뭐라고 뭐를 격려함 없이 상속 등기를 격려함 없이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경우 법에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뭘 격려함 없이 상속 등기를 격려함 없이 직접 사망한 아버지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 한 게 이게 적발됐다는 거지 그럼 뭐 다 뚜들기 맞는 거야 이게 적발이 됐으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지 적발 안 됐으면 이 사건이 이 세상에 나왔겠어요 자 그러면 세무소에서 추징금도 뚜들이 맞고 그 다음에 형사 기소돼서 검찰청으로부터 벌금도 맞고 그런데 건물까지 뺏기냐 안 뺏기냐 지금 그 측면이 그러기 때 얘가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유약의 소유권 인정합니다 상속 등기 거침 없이 직접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거 유약에 인정한다 이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니까 두 번째 많이 났던 사례가 이거예요 세 번째 이거 세 번째는 자 실 등 자 건물 갚고 소유권 등기 갚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시작 이거 여러분들 이제 민법 강의할 때 기본 다 그리는 거 이제 갚고 갚이 의뢰에게 건물을 갔다가 팔어 먹었고 팔어 먹었으면 의뢰 건물 산사 의뢰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고 병한테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자 등기 됐죠 그럼 지금 이거 묻는 거지 뭐 지금 이거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걸 뭐라 부를 줄 알아야지 중간 생략 등기 자 왜 중간 생략 등기 건물 중간에 선 사람이 누락된 채 채우치득자 앞으로 직접 등기 해 준 거잖아 그걸 뭐라 부른다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안등기로 인정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안등기로 인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 가지 사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는 이거 가면 되지 뭐 네 번째 자 토지 자 토지에 대해서 지금 갑압보로 지금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대상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 어제에서도 모를 수 있으니까는 그쪽이 중개사가 실무가 아니니까 그쪽은 실무가 아니고 거긴 중개사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만 다루는 거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재 대상은 자 첫 번째 거민 첫 번째 뭐요 거민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음 그러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중개사법에서 배우죠 몇 문제 나아요 제가 찍어드릴까 중개사법은 안 가르치는데 세 문제 나아 세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이 한 문제 한 문제 토지 거래 허가 내는 거 한 문제 두 문제까지는 알고 올해 두 문제 세 문제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 왜 원래 공법에서 두 문제나 하는 주제인데 올해서부터 중개사법으로 넘어온 거잖아 그랬더니 이쪽 적응을 못해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보통 보면은 토지 거래 허가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 중개사법 그거 쉬운 거 하다가 중개사법으로 놓아버리니까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 많은 분들 지금 다 봤어요 그쪽을 전혀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 문제 토지 거래 허가 문제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문제하고 거민 문제 세 가지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11조는 지금 이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내는 문제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먼저 누가 하는지를 아셔야죠 첫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누가 할까요? 이렇게 시험에서 묻는다는 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 지역은 땅 투기 과열 조짐이 있어 그러면 지정을 먼저 해놔야지 지정 누가 할까요? 둘이 얘기가 다른데 ㄷ 자 들어가는 게 ㄷ 자 들어가는 게 지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ㄷ 자 들어가는 게 그럼 토지 거래 허가 첫 글자에 지금 ㄷ 자 들어가잖아요 누가 지정권자다? 국장하고 시도지사 국장 누구야 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국장 시도지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죠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해 놓은 지역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시군 구청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허가권자는 누구에요? 하면 또 국장 시도지사 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허가권자는 누구에요? 시군 구청장 지정권자는 누구에요? 국장 시도지사 변별 할 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허가권자 하고 지정권자 하고 변별 할 것 그러면 자 허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이라 그랬어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해 놓은 지역에 뭐에 어떤 거래를 할 때 허가를 시군 구청장한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던지면 되죠 어떤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유상계약 음 무슨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한번 다시 유상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그리고 가등기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고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중개사법에 이제 한 문제 더 나을 게 뭐냐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그러면 자 이제 케이스를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증여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자 안 돼요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해야지 왜냐하면 증여 계약은 유상계약이 아니니까 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바깥에 땅 건물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땅하고 맞바꾸고 싶대? 교환 하고 싶대? 허가 받아야 되나 안 받아도 되나? 받아야지 왜?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땅 주인이 죽었어요? 상속 받았죠?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상속 받았는데 뭔 허가야 이렇게 하면 되지 유상계약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현물 출자 받아요? 받아야 돼 유상계약이니까 현물 출자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계약에 따라 무슨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유상계약에 따라 지상권 설정 등기 할 때 지상권 이전 등기 할 때 허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등기 할 때도 포함 그럼 만약에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만약에 가등기를 신청하러 간다면 나중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따로 허가가 필요가 없는 거지 가등기 할 때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이제 이제 그게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문제 날 이제 유형들인데 지금은 거기가 아니라 이제 그리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셔야 되는 건 그 유상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 토지 거래가 그 지역이 뭐가 있냐면 용도 지역이 있잖아 어떤 용지요? 주거 지역일 때 허가 받아야 돼 상업지역일 때 허가 받아야 돼 면적에 따라 허가 내용이 달라지니까 귀찮지만 주거 지역의 면적 얼마 이상일 때 허가의 대상 공업지역의 면적 얼마 있을 땅의 허가의 대상 상업지역의 면적 얼마 이상일 때 허가의 대상 귀찮지만 암기해야지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면 허가구역에 이 땅에 대해서 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허가 전 매매 허가 바꾸 매매 시작 허가 바꾸 매매 허가 전 매매 둘이 다른 분한테 배웠네 서로 허가는 사전허가에요 사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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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매매 받기 전에 허가 받으라는 거야 매매 받고 나서 허가 받으라는 거야 받기 전에 허가부터 땅 사고 싶은데 나 갑이고 나 의린 땅소자 갑이고 나 의린데 허가 좀 내줄래요? 사전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아시겠죠 물론 사후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원칙은 뭐다? 사전허가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허가 받았죠 그러면 허가 받고 그에 따른 매매 계약서 쓰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될 텐데 허가 안 받고 둘이 매매 계약 썼어 그리고 이걸 또 전매해 버렸어 자 또 팔았죠 그래갖고 우리 그럼 어차피 여기까지 돈 다 넘어간 거고 얘한테 돈 또 다 넘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갖고 우리 허가 받지 지금 거래는 다 이렇게 끝나고 돈 다 주고 받는 건 다 끝났어 갑하고 병하고 어차피 지금 을 앞으로 등기면 어차피 명이 병 앞으로 넘겨줄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끼리 합의해갖고 우리 병 앞으로 직접 매매 계약서 지금 사겠다고 우리 허가를 지금 받읍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얘네끼리 공모해갖고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래 뭐 나도 어차피 받을 거 다 받았고 얘도 뭐 명예에서 직접 받아오면 한 번도 안 채우고 그냥 받아오면 뭐 더 편하지 뭐 그래갖고 갑과 병하고 허가를 해갖고 등기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뭐에 해당함 먼저 먼저 뭐에 해당함 이게 뭐에 해당하는지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건 앞에 수식허가 붙잖아요 뭐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유예한지 무유예한지 이제 문제가 되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 부동산거래식무에 관한 법률 11조의 규정은 아 효력 규정 뭐래요 효력 규정 그럼 효력 규정이 뭐지 민법 103조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은 단속만 맞을 뿐이지 사법상의 효력은 유예하게 인정 근데 효력 규정에 해당하면은 단속만 맞는다 사법상의 효력까지 민법 103조의 적용을 받아서 무효가 된다 음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1조의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단속 규정이래요 투기 목적으로 거래한 사람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 때 사법상 계약까지 무효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대요 사법상의 계약까지 무효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적 규정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민법 103조 선풍기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짤 없이 절대적으로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로 돼 있기 때문에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절대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특별 특별 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쪽 이쪽은 단속 어디 어디 갔지 모두 생략 등기 상속 등기 경력함 없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된 거 중간 생략 등기 이거는 뭐에 적용을 받느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은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민법 103조의 선풍기에서 이거 모르면 한 문제 또 나가리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즉 이게 민법 103조의 위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민법에 한 문제 보장돼 있다니까요 103조에서 이거 근데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이 허가 규정은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민법 103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풍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뭐에 적용을 받아도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 하도 라 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그럼 됐어요 됐어요 그 정도만 아 정도 할 줄 아시면 돼요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자 이제 다음 건물에 을에게 저당을 설정해 줬는데 1억을 빌리고 그러면 1순위 저당권 채권의 1억에 대해서 저당권자 을 앞으로 등기해 줬죠 이게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저당권 등기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나중에 저당권의 갑이 갑이 을에게 1억을 변제한다는 거죠 1억을 갖다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완전한 이행인 변제라는 걸 해버리면 이 1순위 을의 저당권은 소멸했죠 왜 변제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원금이자를 갖다 갑이 을에게 건네준 순간 저당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되어 있는 이 저당권은 지금 등기부에는 저당권 1억 나와 있지만 돈을 이미 갚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살아있는 저당권 죽어있는 소멸되어 있는 저당권 소멸되어 있는 저당권 소멸되어 있는 저당권이죠 이 소멸되어 있는 저당권을 이끌어서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용어 사용하는 거예요 무효등기 살아있는 저당권이 아니라 이미 변제가 돼갖고 소멸되어 있는 저당권인데 아직 말소 처리를 안 해놓고 있는 저당권 등기를 무효등기를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런데 갑이 이제 또 갑자기 1억이 필요해졌네 그러면 이거 지금 소멸된 저당권이지만 말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안 해놨죠 아 그럼 귀찮아 갑이 을에게 가서 또 빌려달라는 게 옛날에 빌렸던 원금하고 똑같걸랑 새로 1억 빌려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지금 이 변제한 여기에 대한 저당권이잖아 그런데 아직 말소 처리는 그러면 이 1억을 빌리는 게 옛날에 빌렸던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죠 그러면 우리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우리 아무도 없지 않아 그럼 우리 둘이 합의해갖고 새로 빌리는 이 1억 채무에 대한 담보가 이 저당권은 이 1억 기록이 있지만 이건 이미 소멸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저당권이잖아요 이거를 새로운 1억 채무에 대한 저당권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1순위 저당권은 변제한 1억에 대한 저당권이었는데 이것을 갖다 새로운 1억 채권에 대한 저당권으로 돌려서 사용하면 무효등기 이 자리에 흐를 유자에 쓸 용자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그런다? 무효등기 유용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무효등기 유용하는 거 인정해준다 대법원에서 부정한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 단 여기에 대법원에서 붙여 뭐라고 단서를 붙여?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에만 꼭 붙여요 그거를 뭐가 없을 때만?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즉 후순위 담보나 후순위 세입자가 없어야 가능하다는 거지 그걸 또 착각하시면 안 돼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을 때만 X야 절대 X야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유용을 허용해요 승낙을 얻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애당초 불가능해 뭐가 없을 때만 허용?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허용 그럼 마무리 자 이제 이게 되는데 마무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갑이 건물을 갖다가 신축해서 갖고 있어요 그럼 건물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되어 있고 자 표제부에 건물 표시가 등기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이 건물이 이렇게 화재가 난 거야 자 화재가 났으면은 부동산 전부가 멸실했으니까 우리 무슨 등기 해야 하죠? 멸실등기 멸실등기 무슨 등기? 멸실등기 그럼 멸실등기 어디 있다 해야 하죠? 이거 표제부고 이거 갑구죠? 표제부에 건물 표시는 자 소유권은 표제부에 건물이라는 물건이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여야 소유권이라는 관념적인 것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건물 표시가 화재로 인해 사라졌으면 멸실등기는 이것을 갖다가 없애는 게 멸실등기야 그런데 멸실등기라는 건 어디 있다 등기하는 거냐 표제부에 하는 겁니다 그럼 표제부에 1번 건물 표시 사라졌습니다 멸실등기 2번으로 하고 나서 이 등기 기록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왜? 권리는 건물이 존재해야 권리가 존재하니까 그런데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이 화재 나가지고 무너졌는데 멸실등기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옛날 건축 도면이 그대로 있으니까 건축물을 지어 올린 거야 그러면 이거 신축한 건물이잖아요 그럼 등기소에 이 건물 표제부 건물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이 화재난 건물에 대한 거예요 신축한 건물에 대한 거예요 화재난 건물에 대한 건데 멸실등기를 안 해 놓고 있잖아 그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1로 사용하는 겁니다 신축한 건물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유용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걸 꼭 부셔야 돼 허용 안 돼요 절대 허용 안 해준대 절대 허용 안 해준대 절대 허용 안 해준대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절대 유용 이라는 걸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쪽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뭐가 없으면 유용을 허용해 주는데 갑구나 갑구의 소유권 을구의 저당권 소유권이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만 없으면 유용이라는 걸 허용해 주는데 대법원에서는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유용이라는 걸 허용해 주지 아니한다 이거 결론 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밑보에 나오는 이 사례들이 지금 전부 다 짚어드린 겁니다 이 정도 사례만 이제 감이 끼시면 유용 무효 시험 사례라도 변별력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익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구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203페이지 문제 하나 살살 읽어 볼까요 등기의 유효 조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맞는 거 고르래요 싸우면 판례로 해결하고 자 1번 갑의 a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갑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놨네요 먼저 x x 자 가처분 동그라미 상대적 금지효 이렇게 쓰세요 상대적 금지효 쓰셨습니까 자 이제 갈게요 옛날 문제가 더 어려요 요새는 시험법이 많이 쉬워졌어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범위가 옛날에는 시험법이 상당히 넓었었는데 자 갑이 건물 소유권 등기해 놓는데 이 건물을 갖다가 매매했습니다 매수인 을 입니다 자 잔금을 치르는데 매도인이 배신을 해 자 잔금 치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매매해갖고 병한테 또 매매계약을 체결했네 자 그러면 이중매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제2매수인에게 건물 등기 명의가 넘어가 있지 아니하다면 자기한테 중두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얘가 엿을 매기려고 얘한테 지금 건물을 갖다 넘기려고 딱 이중으로 팔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면 매수인은 즉시 즉시 재빠르게 법원으로 빨리 가야죠 법원 가서 뭐라 가처분 신청해야 돼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그러면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떨어지면 그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세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 접수로 접수번호 법원에 가처분 결정 번호가 나오고 가처분권자 가처분 처분금지 내용 소유권 피보정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처분금지 내용 양도 설정 담보 일체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권자 가처분권자를 이렇게 등기된다는 겁니다 자 등기됐으면 그 외에 이 매매계약이 진행이 될 거 아냐 그러면 그에 따라 제2매수인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집어넣자 그럼 1번 지문이 지금 이 상태야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1매수인으로부터 뭐가 걸린 상태에서 가처분이 걸린 상태에서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서류가 들어오면 가처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 지금 1번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변별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 지금 이거 들어오면 이거 등기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지금 출자자가 됐죠? 뭔 소리인지는 아시겠죠? X 틀리던 거예요 들어와도 들어와도 가처분이 걸려 있어도 1매수인 앞으로 가처분이 걸려 있어도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들어오면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가처분에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쓰라고 했죠? 상대적 금지 상대적 금지 그러면 가요 가처분 걸린 토지를 갖다가 산 병은 제2매수인은 너 뭐를 보고 샀어? 가처분이 걸린 걸 보고 샀잖아 그죠? 그러면 너 가처분권자가 나중에 찾아오면 니 소유권 너 등기했으니까 소유권자 대 안 대? 대 대 단 상대적으로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서 찾아오면 니 소유권 3번을 그 사람에게만 대항하지 못해 이렇게 법에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러면 자 소유권을 유약해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에요 가처분 걸린 땅을 취득했으면 있다 단 누구에게만 그 소유권의 효력을 대항하지 주장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에요 민사소송법에 등기법이 아니에요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가처분권자에게만 대항 못한대요 가처분권자가 만약에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가처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만 대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에요 소유권의 효력을 오케이 그럼 다시 가처분 걸린 부동산 유약해 취득할 수 있음 없음 있음 해야지 있음 해야지 됐죠 단 누구에게만 상대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만 대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에요 자 2번 갑의 물건에 등기 없이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준속요건으로 물건 소멸한다 틀렸잖아 등기는 물건변등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준속요건은 아니니까 3번 갑의 미등기부동산을 의리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 했네 에이 이게 모두 생략등기네 그렇잖아 그럼 실제관계에 부합하면은 유효로 가야지 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단속규정이니까 실제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4번 갑의 에이 부동산을 의리매수하여 병에게 전매대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에게 소유권이전 능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뭐 하여야 동의가 있어야 직접 최후취득자 앞으로 직접 넘겨줄 수가 있잖아 중간 생략에 관한 다자관이건 양자관이건 합의가 있어야 그럼 맞는 것은 5번인가 볼까요 의뢰의 토지에 간명의 소유권이전 능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대 갑의 소유권이전 능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맞잖아요 추정력은 어디에만 있다 본등기에만 추정력이 있지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님으로 추정력이 없다 5번 지문 하나가 맞잖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장에 204페이지 중복하여 격려된 등기 나오죠 이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거 보셨다가 머리 지진나요 중복하여 격려된 등기는 상당히 심화된 주제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갖고 2시간을 끌 이유는 없어요 중개사 문제에서 28회 동안 딱 한 번 냈던 주제인데 다 틀리라고 낸 주제에요 시험 범위는 해당하는 거 맞는데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목숨 걸릴 일이 없어요 중복 등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제가 보랄 때까지 나중에 한 번 정도 나중에 문제풀일 때 한번 좀 소개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이정도만 아시면 될 거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